그래서 10가지 조폭집단에 대해서 얼마나 조폭스러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조폭집단의 이름이 뭡니까? 번뇌파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되겠죠? 그래서 먼저 번뇌파가 여기죠? 번뇌파입니다. 자 어떻게? 해로운 번두의 길라라비에 먼저 페이지 쪽입니다. 먼저 4가지 번뇌가 있으니 감각적 쾌락의 번뇌, 존재의 번뇌, 사귄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 4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아비담마 있잖아요. 담마상관이나 유방 같은 데서는 이렇게 번뇌는 4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 경에서는 뭡니까? 사귄의 번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량의 가르침과 논장의 가르침이 같은 용어이지만 조금씩 다른 경우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번뇌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번뇌로 옮긴 이거는 쭉 이런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래 사갔다는 뜻이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103쪽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세번째 줄입니다. 오랫동안 사갔다는 뜻에서 아사와라 한다면 이러한 법들을 두고 그렇게 부르기에 충분하다. 비부들이여. 이 이전에는 문명이었었고 이후에 생겼다 라는 문명의 시작점은 꿰뚫어 앓어지지 않다고 말하셨다 라는 정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혹은 기나긴 유내의 괴로움을 흐르게 하고 흘러내리게 한다고 해서 번뇌라 한다. 특히 담마상관이 주접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논장 입장입니까죠? 저는 이 설명이 좋다고 보이십니다. 기나긴 유내의 괴로움을 흐르게 하고 흘러내리게 한다고 해서 번뇌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감각적 쾌락의 번뇌와 존재의 번뇌는 탐욕의 마음부수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다닌다면 크게 도와줍니다. 감각적 쾌락을 탐하는 것이죠? 하나는 오래 살고 싶은 것이죠? 오래 존재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번째 감각적 쾌락의 존재의 번뇌죠. 존재의 번뇌는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 감각적 쾌락으로 향하게 하고 부자는 존재를 지속하게 한다 했습니다. 사균의 번뇌는 사균의 마음부수이며 욕망의 번뇌는 어리석음의 마음부수이다. 경위에서는 사균의 번뇌을 제외한 세가지 번뇌와 나타내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지 폭류가 있으니 감각적 쾌락의 폭류, 존재의 폭류, 사균의 폭류, 문명의 폭류 이 네 가지는 뭡니까? 윤회의 괴로움을 흘러내리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 네 가지가 뭐랄까? 우리 이 세상에서 폭류는 무슨 말입니까? 폭수가 나면 엄청난 시뻘근 집도 휩쓸어가 버리고 온갖 대지도 휩쓸어가고 소도 휩쓸어가고 옛날에 총앗집이 둥둥 내려가는 걸 봤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위의 네 가지 번뇌를 여기서 다시 폭류라고 부르고 있다. 103쪽 제 밑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네 가지는 중생들의 윤회의 밭으로 휩쓸어가 버리기 때문이며 쉽게 건널 수 없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왜 같은 분이 이렇게 다르게 불렀습니까?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부처님 이걸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네 가지를 속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각적 혈압의 속박, 존재의 속박, 사귐의 속박, 무명의 속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중생으로 속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속박이라고 부르고 저런 관점에서 볼 때는 폭류라고 부르고 또 저런 관점에서 볼 때는 번뇌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4쪽입니다. 밑에서 볼 때 네 번째 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번뇌라고 부르기도 하고 폭류라고 부르기도 한 이 네 가지는 다시 속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은 중생들을 괴로움에 속박시켜버리며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죠. 사실 우리가 앞에 하고 있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감각적 혈압. 그렇죠. 기본이죠. 우린 욕해 삽니다. 그렇죠. 너무나 욕해 삽니다. 나는 감각적 혈압이고 감각적 혈압이고 난 하나도 없다고. 왠지 제가 꼭 빠져있으니 모릅니다.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존재의 번뇌. 난 빨리 죽고 싶어. 난 뭐 대상 사고 싶지 않은 그런 데 뭡니까. 좀 누가 뒤죽으면 흐흐흐흐흐. 그렇죠. 존재에 대한 번뇌입니다. 그렇죠. 사균은 진짜 이건 뭡니까. 번뇌고 폭류고 그렇죠. 속박이고 그렇죠. 전부 우리는 사균에 묶여 살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62견 도망경 있잖아요. 병랑경입니다. 요새 대문에서 그걸 하고 뒤가니까 하는 거죠. 이야 다시 봐도 정말로 진짜 부처님을 일체 지자하고 별 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꼭 폭 빠지고 그러는 겁니까. 세계 존재는 모든 것을 거기에 말씀 다 해놨어요. 기독교 유문론입니다. 딱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나오느냐. 제가 넣은 말입니다. 프랑시스 스토리라고 있잖아요. 유태흠입니다. 지금 한 10년이 전에 돌아가신 데 있잖아요. 서양에서 초기부들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그죠. 그걸 하면서 기독교를 유문론에 넣고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지 그죠. 기독교는 신이 따르니까 유문론이 아니지 않냐. 유문론의 특징이 뭡니까. 죽으면 땡이잖아요. 물질밖에 없어서 죽으면 땡. 그죠. 다음 세상도 없고 그죠. 그렇죠. 단문론이죠. 그런데 경영에 보면 무슨 단문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음 세상은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그 밖에는 그 다음은 없다. 똑같은 단문론이죠. 아닙니까. 부처님 이런 거 다 말씀. 이 단문론은 우리 일곱 개나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단문론이 뭡니까. 죽으면 땡 그렇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죽으면 하늘나라가서 땡. 거기는 그럼 뭐가 달라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상한 거죠. 세상 종교에 너무 주방이 들어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유쾌 통쾌 상쾌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범환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죠. 정말 그렇잖아요. 기아미키는 거의 많이 나옵니다. 우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했어요. 팽창과 수축을 거듭하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홉킨슨 박사가 뭡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 전에 말했습니까. 우주는 팽창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수축할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스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세계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가 우주가 팽창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수축할 거라고 한 이 예언은. 제가 뭡니까. 구라치는다고 급수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어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수축할 거라고. 부처님은 뭡니까. 팽창했다고 수축했다고 팽창했다고. 그것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팽창급 하나만 수축도. 하나만 보는 사람이 있고. 4개 보는 사람이 있고. 40개까지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3매를 통해서. 그 이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과학에서 목매사는 데이터죠. 그렇죠. 저한테 준 데이터가 40급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40급의 팽창수축. 그리고 그 이전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해버립니다. 시간도 없네. 그죠. 한번 읽어보십쇼. 정말로. 제가 뭡니까. 뒤가니까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어쩔 수 없이 읽었어요. 우리 대고 있는 선생님이. 강요하라고 해서. 와. 그런데 정말 좋았어요. 또 그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재가 사견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죠. 삿대 견해. 우리는 전부 견해. 견해의 사물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운명의 번내. 이 네 가지가 각각의 뭡니까. 이건 풍류. 이 네 가지가. 우리 인간에서 넘쳐오는 이 네가지가 콸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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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콸 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매듭이 있습니다. 네 가지 매듭이 있습니다. 배우쪽입니다. 강탐의 몸의 매듭, 악의 몸의 매듭, 개인과 의뢰의식에 대한 집착의 몸의 매듭, 이것만이 진리라고 청하는 몸의 매듭. 여기서 몸을 어떻게 볼 거냐 항상 니가에서는 가야가 나오면 있잖아요. 가야는 기본 자체가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명에 따라서 달리바이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 무리도 니가야나 아비당에서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몸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그 밑에 그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을 해놨죠. 매듭으로 옮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려가면 여기서 이 매듭을 몸의 매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의 정신적인 몸을 육체적인 몸에 얽어내고 현재의 몸을 미래의 몸에 얽어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몸에 다 적응된다. 여기서 몸은 정신적인 몸과 육체적인 몸을 다 뜻한다. 이게 첫 번째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뭡니까? 우리 이런 번뇌나 불성들은 전부 정신적인 것이죠.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인무서들은 여기서 몸의 매듭이라는 정신적인 몸의 매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우리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듭은 우리가 뭡니까? 그죠? 그 얽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매듭을 확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 하죠? 그렇죠? 그죠? 네. 이게 뭡니까? 아무리 개가 예쁘다 뭡니까? 쾅 묶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쫄쫄 따라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그죠? 매듭을 지어서 묶고 이런 것이 간탐, 악의, 개인과 의료의식에 대한 집착 이것만이 진이라고 천착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매듭으로 대표적으로 매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탐, 악의, 뱅 쪽인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개행과 의료의식에 대한 집착 우리 이름이 뭡니까? 중국에서 개금치로 옮긴 거죠 그죠? 개행과 의료의식 여기서 신라는 뭡니까? 예. 뭡니까? 신라는 개이고 왔다 언어로 보면 신라, 왔다입니다. 신라, 왔다입니다. 신라는 개이고 왔다는 일반적으로 서교로 옮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그대로 지키는 종교적인 서원과 그대로 실천하면서 의료의식이나 특정한 수행 방법으로 굳어진 것을 나타낸다. 됐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서교들이 인도, 바람교, 힌두교의 주택이잖아요 힌두교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남 청소해 주는 사람도 뭡니까? 금식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일이라는 것은 주식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저도 놀랬어요. 금식일을 하는데 선생님이 집에 가면 있잖아요 금식일날 가면 저는 꼭 맛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모님이 있잖아요 가지고 나오세요. 기철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인도에서 보통은 못 먹는데 그런데 집에서 만든 것은 정말로 맛있어요. 오늘이 금식이라서 그럼 우린 금식이 아무도 안 먹게 되잖아요 금식이 뭡니까? 짜파티, 밥 이런 것 있잖아요 주식을 안 먹나 우리말로는 분식데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금식일날 가면 작물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정신이 있잖아요 저는 좀 비꼬는 듯해서 말씀드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송을 받았어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날은 자기들한테 정해진 것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있잖아요 인도사람 전체가 힌두교는 힌두교 남대로 지키고 있고 무슬림들은 또 무슬림남대로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하더라도 그걸 안 지키면 인간은 취급을 안하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 오늘 선생님이더라도 거슨집에 일하러 온 분은 불굿실냐 인도에서 불굿실냐 하면 불가족 천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메드카르 박사가 그렇게 해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도 그 시기를 지키더라구요 왜냐면 불구경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왜 안하면 인간이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 정도로 있지 않으죠 뭔가를 뭔가를 지키고 산다는 거 있잖아요 인도 정신은 우리는 추죽고 더럽고 이래서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 봅니까 여기에만 내 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열발이 나는 긍정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서계속에 불구식으로 보면 뭐 해달라는 건 뭐죠 화두를 참고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 이것도 일종의 금개 맞죠 이것도 일종의 신라버렸다 맞죠 개금치 맞죠 영부를 안하면 못 깨닫는다 그 다음에 역시 뭡니까 와 오늘 또 누구 깝니까 윗발을 안하면 못 깨닫는다 이것도 뭡니까 맞죠 개금치에 속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거죠 규칙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딱 집착을 해버리면 됐죠 그거를 지켜서 준수해서 있잖아요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지 있잖아요 그걸 폭풍 넘어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 한다 그러니까 나는 죄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내면 그게 뭡니까 계돈치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런 의미로 저는 확장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그대로 지키는 종교적 서원과 그대로 실천하면서 의례의식이나 특정한 수행방법으로 부대진 것을 나타낸다 됐습니다 그래서 집착으로 옮긴 요거는 그럴거구요 그래서 그래서 백철족입니다 세체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개와 서원을 고수함을 뜻하며 중국에서는 개금치로 옮겼다 이것은 종교적인 검계나 의례의식이나 특정한 수행방법이 해탈의 수단이 된다는 믿음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집착이 남아있으면 뭡니까 개금치가 있으면 예루자도 못 되지요 성자반열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부지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이 진리라고 천착함도 부지님께서 삼고 있습니다 거기서 둘, 넷, 다섯대 줄쯤에 가면 이것은 나 자신의 견해만이 진리이고 다른 모든 견해는 거짓이라는 거릇된 신념이나 신조를 말한다 이들 마지막 두가지 모모의 매듭은 마음부수관대 사견의 양측면이다 그렇죠 그죠 이것만이 진리라는 천착하고 그 다음은 개울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은 사견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뭡니까 제일 방해 되는 강박적 욕망에 대해서는 조금 극복된 사람들 알겠어요 그죠 근원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금지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 그렇지 않아요 뭐